여객이 아닌 장거리 화물 운송 자율차 운행이 최초로 허용되는 등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4곳이 신규 또는 확대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북 군산과 전주를 연결하는 61.3km 구간을 화물 운송 자율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새벽 3시 반부터 도봉산과 영등포역을 오가는 새벽 버스 노선에도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차 시범 운행지구는 지난 2020년 22월부터 전국에서 지정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두 3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율차 시범 운행지구는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와 시범 운행을 위해 각종 교통구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구입니다.